아, 선생님 이거 단감 너무 맛있네. 네, 이렇게 된 게 맛있다니깐요. 만평을 란트에 염색을 하고 주셨어. 근데 이제 약을 안 하니까 감이 따로 못따. 그 약에도 없고 지금 그냥 닦고 먹는 건 너무 맛있어. 아이고, 선생님. 이런 모습을 그냥 추구하고자. 여기가 아까 오고 싶었는데 우리의 겸손은 이래요. 근데 이 선생님 집 하나보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전부 저쪽이에요. 슬로우시티 약조밥상. 요양문이 010-2716-6316. 너무 맛있어, 이거. 제일 맛있는 거 골라가지고. 이 부분이 더 맛있었으면 ever enough. increíble. createsман이 김두합이腳. 게늘. 킨지ermin. ked Bart per weren't my step. 1순위도 왔다 가고 1순위도 왔다 2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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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3순위도 왔다 3순위도 왔다 3순위도 왔다 자연 그대로를 체험하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식당이 좋지 음식을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지금 맞아요 그래서 먹을만큼만 걸어가요 천연으로 해갖고 목소리로 걸릴 순간라고 하하하하 색깔이 있지 진짜 장아찌기가 장아찌기가 이제 찍어볼래요 가을 또 셀으니까요 찍으라고 열어주세요 하하하하 왜 이렇게 열심히 여신하게 됐어요 또 방송을 안하셔 하도 많이 찍히니까 나는 진짜 우연히 봤거든요 집이 옛날 찍으라고 진짜 맛있어요 그냥 셀틀 넘어가다 여기 이런 정강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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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으로 먹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 부인의 이름이 황금옥 여사인데 최금옥 여사님이시네. 최고로 멋있는 금옥시네. 우리 금옥시 사랑해요. 바이바이. 전국이 아니고 세계에 나가. 전세계로. 전세계로. 여기. 여기. 코리아 가이드 김이라고. 여기. 유튜브 코리아 가이드 김 영어로 쓰는데 한글로도 코리아 가이드 김이라고 치면 돼요. 똑같아요. 저는 유튜브에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최금옥 여사님. 그러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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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 외국사람 다 좋아하지. 한국사람 외국사람 다 좋아하지. 저거. 저거. 저거 오시는 분은 선물 받으세요. 저거. 저거. 이런 경험을 하기 힘드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 야 이거 진짜 막. 저거. 저거. 저기 한옥집. 저거. 저거. 네. 네. 예. 다녀오세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창평 마을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